자 몸의 정렬은 아까 제가 이렇게 몸도 열어놓고 잭니 클라우스 선수가 이렇게 열어놓고 퍼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게리 플레이어 선수는 이렇게 닫아놓고 오른발을 빼고 이렇게 퍼팅을 했어요 자 자세가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어놓고 치면요 스트록이 아웃, 인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는 골퍼들은요 치는 순간 헤드를 살짝 열어놓고 쳐야지만 0점 조준이 맞아요 이 상태로 놓고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퍼스를 하면요 이렇게 왼쪽으로 4.08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0.48이 나왔죠 이렇게 아웃, 인에, 스트로크를 하면서 0점 조준을 하려면요 헤드를 맞는 순간에 이렇게 열어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살짝 지금은 아웃, 인에 스트로크를 했지만 몸이 정렬되어 있는 방향으로 스트로크를 했지만 헤드를 열어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49가 나왔어요 자 이러면 또 5주준이 돼서 홀컵으로 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대한 정렬은 홀컵이랑 11자로 평행이 되게끔 서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렬하는 요령을 좀 설명드리면요 클럽을 좀 사용을 할게요 클럽이 한 3개 정도 필요한가요? 네 클럽 3개를 들고요 우선 목표 방향으로 이 클럽 하나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로, 90도의 각도로 체를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요 이 위치에 발 앞에 90도로 또 맞춰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9D, 9D 정렬이라고요 이렇게 90도, 90도를 맞춰주면요 제가 바라보고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제 몸이 이렇게 평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차렷한 상태에서 그대로 숙여서 어드레스를 하면 제 몸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평행이 돼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안 나오죠 이런 모양도 안 나오고요 어깨와 하체와 발이 이렇게 평행한 상태에서 수그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 클럽을 뽑고 이 클럽을 살짝 밑으로 내려준 상태에서요 여기서 퍼팅 연습을 하는 거죠 왼쪽 클럽을 좀 더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퍼스를 하게 되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조준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항상 이제 연습만 해주시면요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요 이렇게 정렬이에요 어드레스와 정렬